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광복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9대 태종무여랑 1년 서기 654년 기사입니다. 태종무여랑 리판이라 휘춘추이며 진지왕자 이찬용춘지자야니라 모천명부인이니 진평왕여이니라 비문명부인이니 서현각찬녀야니라 컬태 마루종 호반무 매울렬 임금왕 태종무여랑이 설립 왕위에 올랐다. 순길휘 여기서는 이름휘 봄춘 가을추 이름은 춘추이다. 참진 설기지 임금왕 아들자 저이 먹을찬 용용 봄춘 갈지 아들자 어조사야 진지왕의 아들인 이찬용춘의 아들이다. 이찬은 신라 두 번째 관등입니다. 어미모 하늘찬 발벌발명 지아비부 서라민 어머니 참명부인은 참진 평평할평 임금왕 계집녀 진평왕의 딸이다. 왕비비 걸얼문 발글명 지아비부 서라민 왕비문명부인은 펼서 거물현 불각 먹을찬 계집녀 어조사야 각찬 서현의 딸이다. 각찬은 첫 번째 관등 이벌찬입니다. 태종 무열왕 리판이라 태종 무열왕이 왕위에 올랐다. 휘춘추이며 이름은 춘추이다. 진지왕자 이찬용춘 지자이 아니라 진지왕의 아들인 이찬용춘의 아들이다. 모 천명부인이니 어머니 천명부인은 진평왕 여인이라 진평왕의 딸이다. 비문명부인이니 왕비문명부인은 서현 각찬 여야니라 각찬 서현의 딸이다. 왕의 표 영위하며 유유재세진이라 사진득하여 위력이찬하며 당재수이 특진하니라. 임금왕 거동의, 겉표, 꽃뿌리영, 컬위, 임금은 용모가 영특하고 뛰어나 어릴류, 이슬류, 건널제, 인간세, 뜻지, 어려서부터 세상을 구할 뜻을 두었다. 일사, 여에서는 성길사, 참진, 큰덕, 진덕왕을 성겨 자리위, 진할력, 저의, 먹을찬, 지위는 이찬을 지냈고, 당나라당, 임금제, 줄수, 서의, 특별할 턱, 나갈진, 당임금이 특진이라는 배설을 주었다. 왕의 표 영위하며 임금은 용모가 영특하고 뛰어나 유유재세진이라 어려서부터 세상을 구할 뜻을 두었다. 사진덕하여 진덕왕을 성겨 위력이찬하며 지위는 이찬을 지냈고, 당재수이 특진하니라 당임금이 특진이라는 배설을 주었다.